안녕하세요 소신이들 오늘 영상은 가신비, 가성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올리브영 추천템 하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원래 광고를 진행하면 업체 측에서 제품을 보내주고 그걸 테스트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번에는 안 받았어요 제품을 왜냐면 짠! 제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신결제로도 한번 추천을 했었고 또 우리 암흑의 추천 컨텐츠에도 소개를 했던 제품이라서 뭐 따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이런 점은 처음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와 암흑의까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오래 해도 안고 갈 저희의 찐템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얘는 누가 봐도 워시오프 팩이에요 뭐 팩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모델링 팩, 시트팩, 슬리핑 팩 그중에서 이 워시오프 팩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가장 큰 단점은 편의성 사실 귀찮아요 모델링 팩만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바르는 것도 좀 번거롭고 특히 씻어낼 때가 진짜 귀찮거든요 그럼 혹시 얘를 추천하는 이유는? 어? 뭐 얘는 좀 다른 건가? 아니요 사실 뿌리 들어갔다 보니까 더 귀찮아요 자자 워시오프 팩이 사용하기 편하다? 아 그러면 워시오프 팩이 아니죠 제가 오늘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효과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암흑에도 그렇고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 게 횟수로 2년째가 되는데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효과거든요 이게 한 번 사용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런 워시오프 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효과가 크다는 건데 이거는 그게 더 극대화가 됐더라고요 먼저 이거 좀 보여드리자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꿀 원물 그대로가 들어간 제품인데 지리산 자연볼굴이 무려 38%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이 정도 함량이면은 거의 양봉장에서 만든 수준이 아닌가 실제로 와 이게 이 냄새랑 제형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딱 꿀 같아가지고 더 피부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어요 아 우리 암흑에는 너무 이제 꿀 같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질감이 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리얼 벌꿀 성분이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효과는 바로 피부결이에요 이거 학원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피부결이 엄청 보들보들해지는데 자극이 하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영양감이랑 보습감도 장난이 아니라서 진짜 한 번만 사용을 해도 그 피부과에서 관리 받고 온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바로 이 효과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을 해온 거고 또 오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귀찮지만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빵빵한 결정리 그리고 보습관리로 안 그래도 건조한 올 겨울 스페셜 케어로 딱이다 이게 아무래도 원물이 빠방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오늘 컨텐츠가 올리브영 추천템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죠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로 이 가격이 아주 말랑말랑해졌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그럼 안녕 안녕